피카츄 채워나갑니다 나무의 크기를 점점 줄여 빈틈을 모두 채우면 반구가 됩니다 이제 만들어진 구에 경첩을 달고 몬스터볼 버튼을 달면 완성입니다 다음으로 몬스터볼 내부를 꾸며줄 피카츄의 집을 만듭니다 쥐라는 특성을 고려해 땅으로 덮인 동굴 모양 집을 만들어줍니다 사실 저희는 몬스터볼 속에서의 생활이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크기의 몬스터볼은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피카츄에게 넓은 집을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집의 디테일한 표현을 해줍니다 먼저 문과 문틀을 잘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창문을 단 뒤 벽돌들을 붙여줍니다 이제 벽돌 굴뚝을 만들기 위해 잘라놓은 나무 퍼즐 조각들을 합쳐주면 피카츄의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됩니다 마당에 놓을 의자와 테이블을 만들 차례입니다 통나무 가구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밀한 나이트의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가로등과 발전기를 작업해줍니다 회전하는 나무를 갈아 가로등의 곡선 모양을 표현합니다 원래는 목공 선반을 써야 하지만 저희는 나무 수저이기 때문에 가진 걸로 때웁니다 다음은 발전기의 본체로 모서리 위쪽을 둥글게 갈아준 뒤 부품을 가지러 가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쓰다 남은 잡동산이들을 모아 소품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재료들을 모두 모아 채색과 조립을 하면 됩니다 먼저 둔덕 아래의 집은 흙과 나무 그리고 다채로운 벽돌 느낌이 들도록 칠해줍니다 이제 바닥에 초록색을 깔고 풀을 칠한 뒤 염색된 톱밥을 뿌려 풀밭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색을 입힌 레진으로 연못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소품들을 설치해서 완성해주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나무공예로 만나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